초면에 거실을 그린단 말이오 동무씨 다리 사이에 걸렸어 아... 가장 관건이고 전면 안 돌고 비김을 저 뒤로 최대한 빨리 읽어보십시오 벌써 시신당겨? 그렇게 재밌게 읽어야지 그렇죠 맞으시는 일인데 상담은 계산을 잘 하면서 양신부터 자진놀어 정통 왈츠처럼 이남동과 그러시는 말씀 참아주소 뭐야 자꾸 영장은 진러대면 그냥 몇 번을 해요 같은 거를 그 타고난 팔자가 푹 끈다라고는 정자펀디 너는 나도 몰라 세 Bangs ㅋㅋㅋㅋ 웃음 서비아 물들어 이렇게 bringt 깜짝 두부